네, 그러면 다양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 투자의견과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전자공시가 나온 종목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두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대보 마그네틱과 P&T입니다. 하나하나 포인트 짚어주시죠. 대보 마그네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사실은 2차전지 장비 회사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미국에서 루시드 모터스라는 회사 아마 아실 거예요. 엘지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공급하는 회사로 알려졌는데 전기차 생산이 시작됐다고 해서 주가가 31%나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2차전지 기대감을 가지실 텐데 역시 소재업종들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 장비주도 이렇게 보시면 수주가 좀 잘 되고 있어서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고요. 첫 번째가 대보 마그네틱인데 이 기업은 15억 정도 되는 규모고요. 매출액 대비해서 한 10% 정도 금액의 2차전지 탈철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철을 좀 제거하는 장비고요.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 비엠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래 상대방이. 왜냐하면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이렇게 NCM 배터리를 만들 때 거기에 철 성분 같은 게 많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철이 들어가면 불안정해져서 화재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철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탈철 장비가 반드시 좀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에코프로 비엠 측에 공급을 하는 것으로 이제 공시가 좀 나와 있고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도 중국의 음극재라든가 양극재 업체들로부터도 60억 이상의 장비 수주를 최근에 또 3건 정도 공시를 했기 때문에 꼭 국내 업체만으로 이렇게 계속 수주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외 업체 쪽으로도 계속해서 수주 공시가 좀 나오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우리가 2차전지 요새 LFP다, NCM이다 뭐 얘기들 계속 나오지만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추구하는 그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NCM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너무 커져요. 계속 폭발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지금 시장이 빠르고 몸집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소재 위주로 그동안 갔었잖아요. 소재 중에는 당분간은 조금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주가 부담이 있어서. 그런데 어제 LG화학이 급등한 것처럼 당분간은 이제 셀 업체나 아니면 이런 장비 회사들도 간간히 한 번씩 움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주 공시 좀 체크하시면서 대부분 마그네틱도 충분히 좀 많이 빠져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아직 전기차 확장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90%는 더 되는데 NCM이니 NFT니 요즘에 얘기는 많이 해서 우리도 공부는 해야겠습니다만은 너무 여기에 휘둘리지 말자라는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PNT도 잠깐 포인트 짚어주시겠어요? PNT는 이제 423억 규모고요. 매출액 대비 이것도 한 10% 정도 되고 2차 전지 전국 공정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롤트롤이라고 우리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상상이 돌아가는 통에 만다고 생각하십니다. 그게 롤트롤 장비라고 하는데 그런 걸 이용해서 동박 같은 거 만들거든요. 그래서 동박 제조 장비를 좀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새 동박 기업들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동박 생산량이 늘어나면 제조 장비도 당연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되고 PNT는 또 다른 장비사랑 다르게 주가도 굉장히 견조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 매출 비중이 높아요. LG, 삼성, SK 다 들어가고 거기에 중국이나 유럽 쪽의 고객사도 이미 확보가 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작년에 국내 장비 회사 중에 가장 큰 매출액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중국에서는 조금 수주가 감소하는 편인데 다만 이제 그거를 국내 쪽에서 다 커버를 어느 정도 해주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고요.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 일단 615억 정도 이익을 좀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장비주 내에서도 굉장히 좀 실적 안정성도 검증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PNT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요즘에는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고객사가 정말 다양하든지 이 두 포인트도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부합하는 PNT까지 함께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통해서 픽해 오신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이게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왔던 건데 이번 주에 좀 나왔던 보고서예요. 반도체 후공정 회사들도 좀 다시 돌아보자 그런 내용이고 어제 사실 공교롭게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 갖고 계셔서 정말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특히 중소형주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정말 한풀이 하듯이 그냥 지수가 급나가는데도 급등해버리는 그런 양상이 나왔고요. 어제 올라갔던 배경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실 이게 설비 투자를 약간 공격적으로 안 하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속도 조절하겠다고 언급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소부장한테 악재 아닌가? 왜냐하면 투자를 줄인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업황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삼성은자 하이닉스의 주가 방향과 실적이 더 중요하지 아무리 설비 투자 많이 하면 당장은 좋을 수도 있지만 결국 업황 전체가 사이클이 꺾여버리면 소부장도 그냥 같이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이게 설비 투자를 완전히 줄인다는 게 아니라 유지 정도 하겠다. 그런 뉘앙스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제 삼성은자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반등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그동안 되게 눌려 있었잖아요. 소부장이. 그래서 어제는 모처럼 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진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거는 계속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비메모리 쪽이에요. 비메모리는 계속 성장을 하는데 거기서 후공정 회사들 OSAT라고 부릅니다. 이 기업들이 그래서 오사트라고 부르는데 특히 한국보다 일본과 대만이 되게 강점 있는 게 바로 후공정인데 한국에서도 대표 기업들이 속속 탄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 가동률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4월달인가 3월에 오스틴 공장이 정전 때문에 가동이 멈춰가지고 되게 좀 힘들었는데 거기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것도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게 이제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적들이 안 좋아졌는데 하반기부터는 좋아집니다. 정상화되고 있고 특히 테스나라는 대표적인 기업이 올해 이번 3분기에 한 55%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또 시장의 기대 자체도 이제 4분기까지도 좀 물론 나쁘지 않겠지만 내년도도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이 또 파운드리부터 해가지고 빔 메모리 투자 계속 하겠다고 어제 IR에서도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요. 가장인데 핵심은 이거 같아요. 빔 메모리 OS, AAT 관련 기업들 투자하실 때 엑시노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현자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닌데 삼성이 만든 이제 퀄컴에 대항하는 그 퀄컴에 스냅드래곤이라고 AP가 있거든요. 스마트폰을 이제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는 하나에 주면 CPU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PC에서. 그게 이제 AP인데 삼성은 엑시노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그동안 수율도 안 나오고 굉장히 좋지가 않아서 성능도 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은데 AMD랑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저전력에다가 굉장히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제품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탑재가 되면 굉장히 많이 팔리겠죠. 그리고 삼성현자 스마트폰에 골고루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이제 만들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요. 마지막에 패키징을 해야 돼요. 테스트하고 조립하고 그래서 검사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후공정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엑시노스가 이게 잘 팔려야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공급망 이슈도 있고 그래서 엄청난 고성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당장은 아니지만 공급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이 반도체의 후공정 기업들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그리고 이걸 계속 주목하셔야 될 게 그동안은 너무 삼성현자도 그렇고 해외 업체에 의존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국내 기업들한테도 많이 물량을 좀 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특징이 뭐냐면 이런 기업들한테 신규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삼성이 주문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는데 최근에 보면 엘비 세미켄도 그랬고 네페스 아크도 그랬고 검사 장비 같은 거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규모 설비 투자거든요. 결국 이런 거에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다가 사실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행착오도 겪었고 내년부터는 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을 한번 보신다면 이 후공정 업체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앞 코너에서 유창희 대표도 그렇고 또 염승환 이사께서도 그렇고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역시 여러분들도 관심권에 다시 한번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스나와 엘비 세미콘, 네페스 아크까지 관심주로 기업은 잠깐만 얘기할게요. 기업 세 개만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기업 얘기를 안 해가지고 테스나는 뭐냐면요. 테스나가 하는 거는 이미지 센서 있잖아요. 카메라. 그 이미지 센서를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패키징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사도 하고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요새 삼성전자가 또 소니 추격하기 위해서 이미지 센서 엄청나게 투자하거든요. 그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겠고 엘비 세미콘은 약간 디스플레이 쪽에 특화되어 있어요. DDI라고 디스플레이 고동 칩인데 이거를 역시 테스트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페스 아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엘비 세미콘하고 좀 비슷하면서도 반도체 보면 그 안에 전력을 컨트롤하는 PMIC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 또 테스트하는 업체고 또 AP 아까 말씀드린 그쪽도 테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해주는 좀 주로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이 3개 다 어쨌든 삼성의 또 핵심 후공동 회사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설명하시면서 테스나만 말씀하시길래 여기가 타픽인 줄 알아요. 3개 종목 다 공평하게 관심 갖고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S도 해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행복한 고민 중에 하나가 엊그제 이수 페타시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8%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흐름들 주가 차트만 봤을 때는 흐름들은 예쁘게 잘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AS 부탁드릴게요. 이 기업이 그때도 말씀드린 게 업황은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MLB라 그래가지고 통신장비용 기판인데 어제 보면 그러니까 어제 우리나라 기판 회사들이 다 급등을 했어요. 대덕전자, 심텍, 삼성전기까지 일본의 싱코라고 있거든요. 싱코인가요? 그 회사도 주가가 완전히 급등세를 보였더라고요. 대표적인 일본의 기판 회사들도 주가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이수 페타시스도 당연히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통신장비용인데 고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갔고 그래서 실적이 되게 안 좋아요. 그동안 적자 보고 부채도 높고 그런데 그래서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지만 업황이 터널에 온다 할 때 이런 적자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과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기마다 그걸 꼭 체크를 하세요. 실제 부채가 줄어들어야 돼요. 돈을 벌면서 왜냐하면 이게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돈을 벌어도요. 이자 비용이 그냥 허덕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또 전환사체 유상제 또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유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약간 부채 비율을 줄 수는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이 기업을 갖고 계시거나 관심 가지시면 내년까지 모멘텀을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되 비중을 조금만 하셔가지고 계속 부채 비율에 대해서 업데이트 하시면서 가져가시고 어차피 기판은요 내년까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황 자체 좋으니까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도 이 종목 얘기를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의 기업은 아니다. 왜냐 부채 비율이 좀 높아서 이런 게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면 급등을 하는데 대신 재무상황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지는 꼭 확인하시라고 전해주셨었는데 실제로 한번 반등 나오니까 어제 세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채 비율이 좀 줄어드는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페터시스 AES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10월에 어느덧 또 마지막 거래일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과 또 긴 관점에서 11월까지도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 시장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외국인 정말 너무한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어제 여기 그 제가 뭐 메타버스 강연을 했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봤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한 거라. 그 보면 아니 근데 이제 중간중간 이제 체크를 하는데 외국인이 너무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진짜 외국인들 왜 저럴까. 그러니까 이게 삼성인자 되게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근데 전자로 쏠리니까 다른 걸 또 다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좀 답답한.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개인들이 받아줘서 그렇게 안 흔들렸을 텐데 못 받아줘요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위축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 때문에 좀 이렇게 흔들림은 나오지만 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요한 건 외국인 수급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의 주가를 이끄는 건 수급이 아니고 사실은 결국에 펀더멘탈입니다. 뭔가 변화인데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들을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시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이수페타실스가 좋다가 아니라 이수페타실스 되게 안 좋았던 회사예요 사실은 그동안 보면. 그래서 주주분들 굉장히 울렸어요. 막 좋다가 부러지고. 근데 뭔가 이제 변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에 너무 그러니까 뭐 외국인 공매도 저도 뭐 짜증은 나지만 공매도다 뭐 외국인 매도다 이거에 너무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기업 자체에 좀 주목하시고 그리고 저는 또 그 말씀도 드려주신 너무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제 제가 삼성전자 IR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전과 다르게 디램 사이클의 진폭이 짧아지고 있는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 방식으로 삼성전자 디램을 그러니까 옛날에 디램이 이 정도 올라서 이렇게 PC 때문에 빠지면 이 정도 빠지고 PBR이 얼마 가고 이게 이제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막 주기를 4년 주기만 하고 맞아요. 그런 게 안 맞을 가능성이니까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보신 분들도 이제 여전히 옛날 데이터 가지고 이제 그렇게도 추정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올해는 맞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주가 빠졌으니까. 근데 삼성전자에서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디램 사이클이 옛날 같지 않다. 점점 주기가 단축된다. 뭐냐면 주기가 그러니까 사이클 산업이 이러면요. 사람들이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장기 투자를 못해요. 근데 진폭이 이렇게 완만하게 가잖아요. 근데 분명히 디램 수요는 앞으로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수요가 자율주행까지 있으니까. 근데 진폭이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가면서 올라타면 PER이 올라가버려요. 왜냐면 예측이 가능해져 버려요. 그러면 이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에 삼성전자가 너무 이렇게 좀 답답하게 움직여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그런 변화도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옛날 방식으로 삼성은 이제 또 사이클을 하니까 안 되겠다. 이거보다도 주기가 짧아지면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장기 투자하기가 그만큼 더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변화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IR에서 직접 나왔던 얘기잖아요. 재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어쨌든 시장 3,000포인트 내외에서 좀 답답하지만 좀 11월부터는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좀 보면서 좀 올라간 기업보다 어쨌든 지금 많이 눌려있는 제조업체들 위주로 좀 비중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게 우픈 것이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 때도 예전에 그랬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도 여기서 좋게 얘기하면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고지곳대로 믿지는 않는데 또 이사님께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 진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사이클에 대해서도 그리고 좀 새롭게 공부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인사이트를 많이 가져가셨기를 바랍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